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휴관 중인 강릉 지역 실입 도서관들이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도서 예약 대출은 실입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도서관 입구에서 책을 수령한 뒤 이용 기간 종료 전에 비치된 반납함에 내면 됩니다.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실입 도서관은 모루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8곳, 책문화센터 등입니다.